수리조선소가 모여있는 경남 통영의 한 마을 주민들이 20년 넘게 분진과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추가 취재 결과 진폐증이 의심되던 주민 모두 성면 피해로 인한 진폐증 최종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황보람 기자입니다. 소형 수리조선소 7곳이 모여있는 경남 통영시 봉평동 일대입니다. 조선소 앞에 모인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이 조선소의 분진과 소음으로 계속 악화된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KNN 추가 취재 결과 폐 안에 먼지가 쌓이는 병인 진폐증이 의심되던 주민 5명은 어제 국가기관으로부터 성면 피해로 인한 진폐증이라는 최종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또 최근 사망한 70대 폐암 환자 역시 성면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주민들은 피해 주장과 함께 조선소 이전도 요구해 왔습니다. 통영시는 수리조선소 이전이 시장 공약 사항이기도 한 만큼 오는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현재 부지 4곳을 이전 부지로 후보에 두고 조선소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지 선정부터 이전까지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수리조선소의 빠른 이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 등 통영시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성격적으로 행정적으로 접근해서 이걸 조금 해결하려는 어제를 가져야 된다. 수리조선소 이전을 위해서도 빠른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조선소의 빠른 이전을 위해 통영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NN 황구람입니다.